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수업 매출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매출관련 영상도 많고 말도 많고 아무튼 운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내용일 겁니다. 화물운수업이 개인사업자거든요. 자영업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1인기업이죠. 1인대표. 내가 사장인 동시에 내가 직원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화물을 운송해주고 돈을 받잖아요. 운송료를. 그 운송료를 1년 단위로 하면 연 매출이고 보통 우리가 한달 단위로 결제를 받으니까 입금을 받으니까 그 한달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초보 또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톤 용달부터 25톤 출회라까지 공통되는 내용일 겁니다. 요즘 화물차 일감이 많이 줄어가지고 힘든 시기인데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계산기 두들겨 보시라고요. 우리가 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지출이 제일 큰 부분이 유류대거든요. 기름값.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톨비는 그냥 기름값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할게요. 유가보조금 그거는 얼마 안되니까 이야기 안합니다. 단거리. 동네발이 일머리하고 장거리 일머리하고 아무래도 유류대의 비중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고정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참고하시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톤차 이상부터는 조금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25톤 출회라 합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단거리 같은 경우는 매출대비 기름값을 25에서 30% 보거든요. 톨비 포함 최대 35%까지 가끔 중장거리 갔다가 멀리 갔다가 빈차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최대 45% 톨비 포함 50% 저는 50%라면 안할 것 같아요. 솔직히 45%도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매출대비 유류대가 제가 말한 단거리 30%나 장거리 40% 이하가 된다면 운송료 단가가 좋고 공차거리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머리를 가지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운행 시간도 적고 휴식 시간도 많고 보조금 받는 유류도 남을 겁니다. 큰 차 기준으로 유류 4,300L 다 쓰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논외 제가 출회라를 하고 있는데 기름 4,300L 다 쓰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졸라 힘들어요. 진짜 하루종일 운전만 하는 겁니다. 매출대비 기름값이 30% 40% 이하가 되어야 이것저것 차포 뛰고 본인이 월급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할부 있는 차들도 있고 없는 차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유지비, 수리비, 오일, 타이어, 기타 이것저것 집요, 보험료 은근히 나가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량을 무리해서 좀 많은 금액을 할부로 진행해버리면 그 매출대비 기름값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한탕 더 해야지 그런 마인드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운송료 대비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나와버리면 추가로 하는 그 한탕, 두탕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소모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은 꾸준히 하는데 나중에 보면 돈이 없어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름은 많이 먹는데 운송료가 낮아서 그런 겁니다. 나름 일은 많이 했는데 차에 기름 넣고 타이어 갈고 오일 갈고 막 이것저것 쓰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게 낮은 운송료를 받고 움직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운송을 얼마 못하고 손들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매출대비 기름값을 한번쯤 계산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